41. 이스트푸드의 구성 성분 중 칼슘염의 주기능은 1. 이스트 성장에 필요하다. 2. 반죽에 탄성을 준다. 3. 오븐 팽창이 커진다. 4. 물 조절제의 역할을 한다. 정답은 4. 물 조절제의 역할을 한다. 42. 페리노그래프에 의한 측정으로 알 수 있는 반죽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1. 반죽 형성 시간 2. 반죽의 흡수 3. 반죽의 내구성 4. 반죽의 효소력 정답은 4. 반죽의 효소력 43. 이스트푸드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1. 물 조절제 칼슘염 2. 이스트 조절제 암모늄염 3. 반죽 조절제 산화제 4. 이스트 조절제 글루텐 정답은 4. 이스트 조절제 글루텐 44. 다은 중 일반 식염의 구성 원소는? 1. 나트륨 염소 2. 칼슘 탄소 3. 마그네슘 염소 4. 칼륨 탄소 정답은 1. 나트륨 염소 45. 유지의 분해 산물인 글리세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물에 잘 녹는 감미의 액체로 비중은 물보다 낮다 2. 향미제의 용매로 식품의 색택을 좋게 하는 독성이 없는 극소수 용매 중에 하나이다 3. 보습성이 뛰어나 빵류, 케이크류, 소프트 쿠키류의 저장성을 연장시킨다 4. 물 기름의 유타객에 대한 안정 기능이 있다 정답은 1. 물에 잘 녹는 감미의 액체로 비중은 물보다 낮다 46. 당류 중에서 감미가 가장 강한 것은? 1. 메가당 2. 설탕 3. 과당 4. 포도당 정답은 3. 과당 47. 지방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비타민 A, D, E, K의 운반, 흡수작용 2. 체온의 손실방지 3. 티아민의 절약작용 4. 정상적인 삼투압 조절에 관여 정답은 4. 정상적인 삼투압 조절에 관여 48. 아미노산 중 트리프토판의 결핍에 의해서 일어나기 쉬운 질병은? 1. 야맹증 2. 신장병 3. 펠라그라 4. 괴혈병 정답은 3. 펠라그라 49. 중노동자는 다량의 에너지원과 특히 무엇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가? 1. 비타민 A, 2. 비타민 B1, 3. 비타민 C, 4. 비타민 D 정답은 2. 비타민 B1 50. 다은 중 담즙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무색의 강력한 단백질 분해 요소이다 2. 약한 알칼리성을 나타낸다 3. 지질을 유화시켜 소화 흡수되기 쉽게 한다 4. 주성분은 담즙산염이다 정답은 1. 무색의 강력한 단백질 분해 요소이다 51. 미생물에 의해 주로 단백질이 변화되어 악취, 유해물질을 생성하는 현상은? 1. 발효 2. 부패 3. 변패 4. 산패 정답은 2. 부패 52. 부패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최저의 수분활성도의 순서가 맞는 것은? 정답은 2. 세균, 효모, 곰팡이 53. 다은 중 사람과 동물이 같은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과 가장거리가 먼 것은? 1. 탄저병 2. 결핵 3. 동양 모양 선충 4. 브루셀라증 정답은 3. 동양 모양 선충 54. 살모넬라균의 주요 감염원은? 1. 육류 및 육가공품 2. 고래고기 3. 민물고기 4. 바다외 정답은 1. 육류 및 육가공품 55. 다음 세균성 식중독균 중 가장 내열성이 강한 것은? 1. 살모넬라균 2. 장염 비브리오균 3. 포도상구균 4. 보툴리누스균 정답은 4. 보툴리누스균 56. 밀가루의 표백과 숙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첨가물은? 1. 계량제 2. 유화제 3. 점착제 4. 팽창제 정답은 1. 계량제 57.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보존 시 식품의 첨가, 혼합, 침윤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한 것은? 1. 화학적 합성품 2. 식품 3. 용기 포장 4. 식품 첨가물 정답은 4. 식품 첨가물 58. 다은중 소화기계 전염병은? 1. 세균성 이질 2. 디프테리아 3. 홍력 4. 인플루엔자 정답은 1. 세균성 이질 59. 곰팡이가 서식하기 어려운 것은? 1. 물 2. 공유식품 3. 두류식품 4. 토양 정답은 1. 물 60. 전염병은 다음과 같은 감염과정을 거친다 괄호 안에 가장 적당한 것은? 1. 성숙 2. 분열 3. 전파 4. 합성 정답은 3. 전파